제주 지역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순유출 인구는 1년 새 2배나 늘었는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3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아은 기자입니다. 개원한 지 20년이 넘은 산부인과. 한때는 제주에서 임산부들이 몰리는 병원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산모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파른 출생률 감소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3월 제주에서 태어난 아이는 251명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출생아 수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제주 지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의 인구 소멸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로 삼터를 바꾼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제주를 떠난 사람은 3만 4천여 명에 달해 순유출 인구가 1,857명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은 지금 같은 추세면 30년 후인 2052년엔 제주 인구가 3만 명 줄어 64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30년 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꼽혔지만 2년 만에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23년에는 오히려 유출이 되는 상황으로 조금 전환이 되어서 제주도 관련한 뭔가 젊은 층의 유입이 확 되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생산 연령 인구는 30%나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